할렐루야!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3대 7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그 7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그 3을 뚫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기 싫어하는 그 삶을 어떻게 뚫느냐가 결정키가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기 편한 일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할 거예요.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이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받았던 하나님의 은총과 또 그 삶의 특별한 축복도 모두가 받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받았던 하나님의 은총과 또 그 삶의 특별한 축복도 모두가 받고 싶어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그 믿음의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일까요? 또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또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두 가지 다 아닙니다. 両方違います. 바로 내가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내가 싫은 것을 끝까지 하지 않으려고 고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나라는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왔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어느 날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술과 담배도 다 끊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술을 안 먹는다고 선포까지 했어요. 사람이 180도 완전히 변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집에 오질 않는 거예요. 핸드폰도 연락이 안 되고요.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때 그 집사님, 그妻가, 그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술을 먹고 있는 거 아니야? 퍼나지 뻔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겠소?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12시가 넘어서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러는 순간 이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보고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위선자 이 거짓말쟁이 같은 일이라고 어디서 술 마시고 왔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폭격을 쏴 부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술 냄새가 전혀 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남편이 조용하게 아내한테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해요.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간다. 알고 봤더니 남편은 회사에 갑자기 비상이 걸린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일을 급하게 마무리하느냐고 늦게까지 일을 한 것이었어요. 일이 많아서 늦게 들어온 것 뿐인데 집안 분위기는 굉장히 험악하게 지금 되어버렸어요. 장교의 끝으로 이家에 가입이 오석이었는데 이 집안의 분위기는 괴악한 상황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죠? 아내는 자신이 한 번 생각한 그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점점 그 생각을 사실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그것을 확신하며 100% 확신하며 절대 그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사정도 묻지 않고 바로 바로 쏘아붙인 것이죠. 이 부인은 겉모습은 신앙 있는 집사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도 했고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바꾸지 않았어요. 바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을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맹인이 직접 눈을 뜬 것을 보자 그 사람을 알고 있던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제 눈에 발라줬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정말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실로암의 도쿨에 눈을 洗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죠. 그 맹인이랑 비슷한 사람일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맹인이었던 자를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었던 모진의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갑니다. 바리새인도 바리새인도 묻죠. 바리새인도 聞き出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뜨여졌느냐 예수님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씻으며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도로 私의 눈에 눕고 그 눈을 洗고 눈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바리새인도 바리새인은 이 말을 듣고 생각하죠. 이런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다고 나는 배웠는데 결국은 맹인에 하는 그 간증을 눈앞에서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맹인의 부모를 또 찾아가요. 맹인으로 낳다 하는 이가 네 아들이 맞느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이가 보느냐 또 물어요. 부모는 장성에 있으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바리새인이 또다시 맹인되었던 자를 또다시 부릅니다. 바리새인도 그리고 또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 네 눈이 뜨게 되었느냐 같은 말을 하는 것도 한두 번 맹인이 이제는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미 말했어도 듣지 아니 하면서 왜 또다시 듣고자 합니까? 정말 정말 당신들은 이상합니다. 정말 당신들은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어디서 오신 분인지 왜 당신들은 알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안식일에 행했다는 그 자신의 그 고정관념 그것 때문이었어요. 안식일에 이 이런 이어치을 이루어진 그것에 눈이 흘러내려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정말 명확한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절대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가 잘못되었다고 책망까지 해요. 그 뒤를 보면 그 맥인에게 네가 누구라고 나를 가르치냐면서 그를 꾸짖었다고 말해요. 정말 자신의 이 생각이 강력한 것 같아요. 하지만 겉모습을 보면 바리세인처럼 또 경건한 사람이 없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수익을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神様に 捧げて いました.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어떠했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바리세인을 보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꺾이지 않는 생각 그 고집을 책망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에 있는 생각에 그것을 責めました.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3가지 이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싫어하는 3가지 이것인 것입니다. 먼저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른 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은 내 방식과 내 기준대로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지만 제 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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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에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오른데 어떻게 순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열심히 따라하는 종교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과 또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기 싫어한 이 3가지를 뚫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이 3가지를 貫いて いくためには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삶의 가장 큰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신입사원을 교육할 때 일이었어요.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아이들이 정말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했어요. 일을 전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또 저는 열심히 일을 가르쳐줬어요. 아직 일을 못 수정한 일을 가르쳐줬어요. 그날도 자신이 한 디자인 저에게 가지고 왔어요. 또 신진 디자인을 자꾸 수정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나 봐요. 하지만 하지만 제가 구입한 디자인을 何度 실태 하라고 말했으니 뭔가 불가 되었는데요. 제 앞에서 바로 그 디자인한 종이를 확 하면서 알겠다고 그래서 가져가버렸어요. 그것이 눈앞에서 일어났는데 막 따뜻한 게 올라오더라고요 니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니 여기는 회사야 나는 너보다 한참 선배야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거야 너무 화가 났어요 저도 한마디 해버렸어요 그래 니 마음대로 해라 그 요리 입고나자 정말 마음이 좋지 않고 좀 속상했어요 물론 그 어린아이가 제 마음을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정말 나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런 행동을 하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혈기를 품어서는 안 된다 사실 저도 조금 찔렸거든요 그래 니 마음대로 해 저도 화가 나서 이야기한 게 솔직히 계속 마음에 찔렸었어요 주님이 바로 알고 지적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일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도요 그 아이가 먼저 잘못했잖아요 신진이 저에게 더 나쁘지 않나요 이렇게 소심하게 변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주님이 또 부드러운 목소리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네 마음 안에 내 말씀을 담고 있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너는 혈기를 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는怒을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제 생각만 하고 제가 또 제 상황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 한마디에 저의 속상함 그 화가 남 제 마음이 모두 다 녹아내렸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예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에 있어서 이 가장 큰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내 지식 내 가치관 또는 나의 신념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바리세인 같은 짓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세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멸하겠느냐 절대로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내 삶의 가장 큰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정말 믿음의 사람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시는 특별한 은총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시는 특별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어시는 특별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